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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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일단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,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. 네, 너무 감사드리구요. 어.. 제가 어디서 살짝 앵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들었다고 치고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앙삼블 블랭크는 현대음악을 메인 레퍼토로 연주하는 단체인데 제가 오늘 데뷔되는 비발디를 연주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대음악 하나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음악감독이시고 마이스트로이신 최지혁씨가 직접 작곡하신 바이올리 솔로곡 하나 길지 않은데요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인 마인드랑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글쎄요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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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